오늘 먹은 옷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뭐 굳이 비싼거 안해도 될까? Please lock your car. We are not responsible for damage to people. 항상 수용사 문을 잠궈주세요. 안그러면 수용사에서 눈골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손상되는 것은 네가 책임이 없습니다. 하도 그냥 법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항상 사람 묵고 있어요. 아니 뭐 7, 8만원짜리 치기면 괜찮네. 왜냐면 그리고 또 나는 요리를 해 먹기 때문에. 이런 옷이 나한테 맞아. 활력을 울리게 된 그 결정이 너무 시네. 한 10분, 5분에서 10분만을 해야 되는데 20분을 했으니까. 오늘 해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돈도 없지만 나는 이게 서양 요리가 안 맞으면 안 돼. 한 10분을 하고 싶어. 이제 서양 요리가 안에서 몇 개의 생일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럼 제가 이 생일을 말하는 건가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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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말하는 건가요? 좀 아까 3개를 저쪽 풀밭에 버리고 왔는데 필요 없는 건 음식물인지 여기서 이렇게 일치고 됐으면 좋다고. 음식도 힘먹기도 쉽고 버려야 되기도 쉽고. 정확한지 좀 이따가 누룽지 먹으려고. 누룽지를 끓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또 내가 누룽지도 좋아해요. 또 먹고 나서 얘기할게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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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